정도전은 1342년 충청도 단양에서 태어났으며 본관은 봉화이다. 아버지는 형부상서인 정운경이고 어머니는 영주우씨이다. 정도전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였으며 이세계 문화에서 성리학을 배웠다. 포은 정몽주와는 이세계 같은 문화이자 학문적 친구이고 동지였다가 조선 건국 여부의 의견 차이로 인해 갈라져 그와 정적이 된다. 정도전은 고려 말건문세족의 부패정치와 이에 기생하는 불교를 비판하였고 성리학 이념에 기초한 중앙집권적 관료제 국가인 조선왕조성립의 핵심적인 공헌을 하였다. 그는 우왕과 창왕을 폐위시키고 공양왕을 추대했다가 1392년 조선 건국을 추도하여 개국공신 1등관에 노쿤되었다. 그는 한양시내의 전각과 거리의 이름을 직접 지었다고 한다. 정도전은 요동정벌을 계획하여 명나라와 외교 마찰을 빚었고 공신과 왕자들이 사적으로 보유한 사병을 혁파하려다가 갈등한다. 그 뒤 이방원이 정변을 일으킨 뒤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때 이방원의 군사들에게 피살되었다. 태종은 그를 역적으로 만든 뒤 정몽주를 추상하였으며 이후 그는 포은 정몽주와 달리 역적으로 매도되어 오다가 고종 때 복권되었다. 그는 조선사회에 성리학을 정착 국교화시키는 데 공을 세웠다. 1398년 태조 7년 음력 8월 그는 명나라 태조 홍무제가 자신의 아들들을 변방으로 보낸 것을 인용하여 이방원은 전라도로 이방번은 동북면으로 보내야 된다고 건의하여 태조의 승인을 얻었다. 그러나 이방원은 파견을 거부하고 민무구, 민무율 등과 함께 정도전 암살을 기도하였다. 10월 6일 음력 8월 26일 정도전은 송현에 있던 남은의 첩의 집에서 남은 심효생, 이직 등을 만나 술을 마셨다. 그가 남은의 집에서 술을 마신다는 정보를 입수한 이방원은 즉시 사병을 이끌고 남은의 첩의 집으로 향한다. 10. 정도전은 신덕왕후 강씨 소생인 이방석을 세자로 세운 일로 인해 이방원과 대립하게 되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이방원은 그가 한씨 소생의 모든 왕자들을 궁으로 불러들인 후 신이왕후 소생의 왕자들을 죽일 계략을 세웠다고 누명을 뒤집어 씌워 정도전을 살해했다. 조선왕 조실록에 의하면 최후에 이르러 정도전은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승자의 입장에서 이방원이 비열한 인물로 조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삼봉지배는 그가 이방원의 칼에 맞기 직전 자신의 삶의 최후를 정리하는 자조라는 시를 남겨 영웅오걸다운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